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보세요? 카지노를 골랐습니다. 새롭게 라이센스를 재발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카지노주가 마카오에서 라이선스 재갱신을 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전거레일의 미국장에서는 카지노주들이 한번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거레일의 우리나라장에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게 리오프닝에 대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 맞고 추가하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엔터 카지노 화장품 쪽은 단기적인 수급은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이슈들이 발생되기 전부터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약 일주일 전부터 이런 카지노 섹터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은 상황이고 그 이유가 이제 섹터에서의 이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런 섹터의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입국 규제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는 기조죠.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카지노 섹터를 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변수는 이제 중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이미 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쪽에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예상한 것처럼 이제 좀 좋아지는 방향. 저는 내년 한 3, 4월은 돼야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기존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카지노 업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가 두 나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들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또다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카지노 쪽으로 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사실 이제 일본을 봐야 돼서 파라다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주가의 탄력도가 좀 나와서 저는 강원랜드를 골랐습니다. 내수 쪽 아닙니까? 내수도 이제 내국인도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방문기기 85%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일본 관광객과 내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VIP가 지금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 내국인 캐파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파라다이스와 이제 강원랜드 쪽으로 카지노 쪽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쪽으로도 영업이익단과 순이익단이 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카지노 섹터 자체에서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 딱 두 가지인데 드라백과 홀드액이죠. 드라백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드액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카지노가 딴 총 금액을 홀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백과 홀드액을 나누는 홀드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홀드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딜러에 따라서 약간의 소폭의 편차가 있을 뿐 큰 폭의 홀드율은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 홀드액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금액이 늘어나려면은 결국에는 드라백 자체가 늘어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위치에너지는 이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테이블 수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캐파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실적에는 가시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전거래일에 이제 한번 또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전 횡보라인 때 상당까지는 충분히 한번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이제 바닷건에서 시작하는 라인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카지노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FMC라든지 이런 저는 지표들은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진의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에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방어적인 섹터적인 매력도가 보게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다가 위치적인 에너지가 낮은 카지노 쪽이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강원랜드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카지노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강원랜드에 대한 의견 듣고 왔는데요. 하청한 본부장님이랑 살짝 안 어울리는 종목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3, 4 가운데서 강원랜드 실적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슈팅이 아직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2만 6,500원으로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파라다이스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걸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위치적인 매력도가 조금 더 좋은 강원랜드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손절라인은 2만 2천 원이고 매수는 뭐 바로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모르긴 했지만 뭐 가격적인 부담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2만 6,500원, 2차로는 2만 8,000원 정도까지 조금 욕심을 한번 내봐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여러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카지노 쪽 그리고 실적이 가장 좋은 강원랜드를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목표가 2만 6,500원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